양주시가 경기 북부 중심도시 양주시 조성을 위해 사업 현장을 꼼꼼하게 점검했습니다. 양주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살기 좋은 도시 감동양주를 조성하기 위해 24만 양주시민의 오랜 수건 사업들을 실행해 왔는데요. 각종 시책 사업들의 현장을 집중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기 북부의 새로운 핵심 교통이 될 GTX 사업 현장과 동서축을 이어줄 오랜 수건 사업인 교회선 재개통 현장, 간압 연곡 간 시도 35호선 건설 사업 등을 방문해 교통 인프라 확충 현황을 파악했는데요. 최근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되면서 사업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은남일반산업단지와 경기 북부에 관문이 될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지를 둘러보며 경기 북부 경제중심지로의 변화를 위한 준비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시민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줄 회천택지 개발지구의 진행 현황을 살펴보고 복합 커뮤니티센터, 신암 저수지 숲속 야영장 조성, 양주 관하지, 장흥 관광지 등의 현장을 찾아 문화, 관광, 복지 분야 등 분야별 관계자들과 사업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양주시는 미래의 혁신을 가져다줄 도전이자 비전인 만큼 모든 역량을 결집해 차질 없이 건설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약속했는데요. 성공적인 사업 추진으로 신성장 세지평 감동 양주의 미래를 조성하길 기원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